이건가? 페이백? 아 이거 맞나? 일단은 이거 뭐 페이백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380포인트 열심히 또 모은 거죠? 자 저는 한번 이거를 갖다가 금카로다가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. 7에서 8가? 지명선수패. 금카 많이 뿌려지겠네. 이렇게만 해볼게. 자 일단 4천만 원을 받아요. 자 그리고 여기서 일단 뭐 라이브 구백 나오면 약간 좀 좋은 기회 뜰 확률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.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슬쩍 한번 개봉을 TEC 7강이면 좀 나쁜 건 아니지. 라이브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.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나 빼드라고 이게? 1억 4천 5백이 낮 빼드라고? 오 잠깐만. 저게 낮 빼드라니요. 문제가 있는데 이거? 금카나 하나 딱 떠야 되거든 그지. 계속 7강만 뜨나요 혹시?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입니다. TV 7강이요? 뭐야? 어 이거 개망한 것 같은데. 야 이거 이거 너무 개망했는데? 야 두 번째 장 한번 가보느냐? 두 번째 장 한번 가볼게요. 걷는데? 어 이거는 좀 어 이거 좀 손넣는데? 야 이거 포인트 하나만 하나 같죠? 어 이거 하나만 하나 같은데? 딱 갑니다. 금카 이번에 나와요. 자 사과를 아직은 아닙니다. 아직은 아니에요. 아직은 아닙니다. 이게 평타라고? 이런 게 평타라고? 금카가 특히 뜨는지 모르겠는데 갑니다. 자씨! 띠니띠 금카 내가 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랬지. 그래서 굴리트 띄운다. 자 갑니다. 굴리트 호날드 호나우드 이중에 하나 가면 대박이다. 갑니다. 275명 지명팩이고요. TT 8강팩입니다. 1대장 뽑습니다. 1대장! ... ITECE 금카라만 딱 주면 안 돼. ULTIE 자 한번 가봅시다. 어이 라이브? 야 이 씨발! 아아 욕 안할게요. 뭐야 이거? 깜짝 놀랐어. 아 이건 욕해되니. 아 이 씨발! 아 이거 진짜 욕 나오는 거 아니야? 야 이번 본인이 너무한데? 다음은 히어로님 거 한번 조져보자. 일단 여기서 금카페 하나 먹고 갈게요. 일단 여기서 금카페 하나 먹고 여러분들께 눈... 즐거움! 여기서 비에이라 뜨면 여러분들 그게 좀 비싸잖아 그지? 어어어. 여기서.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 근데. 비에이라 뜨면 여러분들 대박이긴 하잖아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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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비에이라 뽑을게요.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여러분들. 뛰죠? 뛰죠? 뜁니다. 죄송합니다. 아냐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금카가 잘 안 나오나? 그럼 내 거를 갖다가 1번으로 까볼까? 아니 아니 또 내꺼만 1번 깐다고 뭐라 하겠지? 계속 갈게요. 내꺼만.. 내꺼만 또 한다고 막 뭐라 하겠지? 그니까.. 제꺼를 갔다가 한번 가볼게요. 아니 근데 난 진짜.. 아니 내꺼 잘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로. ㅅㅂ! ㅅㅂ! 어휴.. 어휴 ㅅ.. 아니 ㅅㅂ 왜.. 아니 왜 내꺼.. 아니.. 아휴 ㅅㅂ 왜 내꺼 잘.. 아휴.. 아휴 이거.. 아휴 왜 내꺼 잘 나오는 거 이거! 아휴.. 아휴.. 아휴 왜 내꺼.. 아휴.. 아휴.. 아휴 ㅅㅂ! 아휴 잘 나오지 마! 아휴 왜 이러면 이거! 아휴.. 아휴.. 저기 날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! 아휴.. 아휴 왜 내꺼 잘 나와버리는 거 이거! 아휴.. 아휴 왜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ㅅ.. 아니 ㅅㅂ.. 이거 어떻게.. 아휴.. 뭘 태우려고 여기? 빈센조 까사노버.. ㅋㅋㅋㅋㅋㅋ 너를.. 사양하러 왔다! 아휴.. 이거 왜 이렇게 잘 뜨는 거지 이거? 아휴.. 아니 날아가지 마세요! 아휴 이거 뭐 주장이 아니예요 이거 왜 이런 거지? 아휴 이거 왜 이런 거야? 아휴 이거 왜 이런 거야? 와..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어휴 ㅅㅂ.. 일대장이 여기서 내가.. TC금가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C금가 TC가 안 뜨고 금가되네.. 에이씨.. 그런거 뜨지 마 진짜! 시청자들 민심완전히 하지마 아 이거 뜨지 마세요 225등 떠주세요 아 225등 떠주세요 아 진짜로 요등? 아 225등 어 나왔는데 225등 야 번호도 안 좋잖아 아르헨티나의 누구야 누군지도 몰라 이거 센터백이라 파시오 형님 5억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거 잘 나오는 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TEC 금가 TEC 금가 5억짜리네 여러분들 저는 마무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괜찮겠죠? 아 이거 비싸다고요? 아 이거 비싸다니 형 아 이거 너무 한다 비싸다니 이거 225등인 것 같은데 민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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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이게 내 거 본케에도 됐나? 본케가 됐는지 모르겠네 아 잠깐만 나 본케 마저도 잘 떠버리면 이거 정말 민심 나락가할 것 같은데 그래 이거 됐네 예? 방송국 자기 해보라고? 380호 금가 개봉기 미친 내 마음이 더 미친 야 50만 원 50만 원 뭐야 50만 원 아 대박 자 여기서 이제 내 이것도 비켄네 그래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잘 뜨지 마 잘 뜨지 마 괜히 이거 했다가 뭐 그래 맞잖아 어 자 TEC 7강이고요 예 TEC 7강 디디 7강 누군가요? 오더리요 오더리요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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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니구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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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어 C야 이거 이 C야 이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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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 아 이거는 C야 강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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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 강하게 이건 강하게 포인트샵 먹은 거 저는 뭐 또 지 것만이라는 여러분들의 민심에 따라서 가감하게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더리요 솔라 TTC는 7강이 떴고요 7강이 8강으로 변하는 모습은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의 민심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갑니다 versus 씨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왜 이래 나한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금사강화는 2호에게